이준아 위에 너 위에 영준은 여기잖아? 어 여기는 다 여기는 다 잘했어 이준아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 빨리 와 손에 비켜 아빠 밀게 비켜 뒤에서 밀어줘 뒤에서 엄마 도와줘 엄마 자 이제 여기서 밥을 고기를 여기서 구워 빠르게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와 고기입니다 물 주워왔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가다 보면 도토리가 너무 많아 어디 어디 많았어 손으로 주워왔어 나 도토리 집 만들었어 이준아 거기서 이렇게 많은 도토리 주웠어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웠어 어떻게 이거 이준아 포장으로 많이 주워 포장이다 맛있어? 맛있나요 이준아 응 고양이 맛인가요? 가끔 캠핑 오면 좋겠어요? 응 물주일에 한 번? 아니 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자 이제 그 야외에서 춥기 때문에 그 실내보일러를 실내처럼 보일러를 만들어 호스로 히팅한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순환 모터 순환 모터 순환 모터를 통해서 물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 가요 이게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한 번에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은 아 돌기 시작한 거고요 물은 돌기 시작한 거고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한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보일러에 불을 붙여주면 난방이 되는 겁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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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러에 불을 붙여주면 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하루에 작은 통으로 하면 금방 좀 그렇고요 작은 통으로 하면 밤에 꺼지니까 이거 용도로 한 통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야? 이게 집이 올라간 거야? 어 무슨 집이야? 나무 트리 하우스 선호랑 진호 여기서 자는 거 그럼? 아니 가짜로 놀고 있어 가짜로 놀고 있어? 그 나무 있는 곳에서 있는 거다 대박이다 거기 자는 거 있는데? 자다 떨어지면 어떡해 병원아 입원하겠는데? 가서 우리 캠프파이 하자 빨리 이리 와 빨리 밤에도 할 수 있잖아 밤에도 할 수 있잖아 밤에 어떻게 하냐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줘 보여줘 아 좋다 나무가 들어가야 제맛이 네가 만든 거야? 어 아 좋다 손이 한잔 할래? 아 빨리 떨어지네 잘 익었다 자 춤을 추세요 딴딴딴 불춤 원준이 처럼 병만족을 좋아하는 줄초 어 불이 다 떨어졌어 빨리 불춤 전에 불이 다 떨어졌어 다시 불춤 설어 설어 불춤 오 원준이 같아 딴딴딴 모자봐 모자 모자봐 모자 에스킨모가 뭐야 에스킨모가 그 어디 사는 원주민이냐면 북극 지방에서 북극 지방에서 이구로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해 아이 저 안 자 아 아 아 마 말 해 해 해 보일러 에서 따뜻한 온기가 따뜻하게 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샴푸장에 보낼 수 있는 힘은 클레블리 슥 슥 슥 슥 슥 잔디가 쑥쑥 자란다 쑥쑥 자라는 잔디 이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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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ругих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때 마이클 어드벤처 소감이 어때요? 이즈훈 마이클 어드벤처 재밌어? 어떤 종류가 있어? 빨리 말해. 좋은 종류 말해야지 또 하지. 나무로 덮어갈 수 있어. 김정은한테 그렸어? 선우도 했다. 선우도 만들었어? 어. 선우 것도 보여줘요. 빨리. 선우 차마는 조금 안 부족하지 마. 어. 봐봐. 여기 봐봐. 이게 칼들. 어 그래. 칼. 어 다랬어. 봐봐 이거 완전 부족하지? 어 아빠야. 뒤로 뿌렸다. 가자 집에 가서 줄게. 어. 베벤 Tsüli. 어. 엇. 어. 어. 어.